이야 대체 유상류는 얼마나 살려보내실려고?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작년 9월에 어떤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만들고 싶은데 건기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저의 하드한 트레이닝을 견딘 이분들이 괴물같은 슈퍼루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기준이 워낙 깐깐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해내시더라고요. 특별히 그분들 중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레디웰에서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네. 떨리시나요? 네 좀 떨리네요. 이번 시간 레디웰에서 만든 첫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공동 개발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저의 제조 철학과 기준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품 출시하셨죠? 네. 저희 제품 출시되었고요. 레디웰 프로바이오틱스 밸런스 3병 유산균으로 출시했습니다. 자 3병 유산균 이게 그 한 달 분을 3병으로 나눈 그러면 한 병에 10알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개념인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제품 출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저랑 일하시는 분 괜찮으셨나요? 뭐 쉽지는 않았는데요. 보니까 공기남님 회사 직원분들을 조금 힘드시겠더라고요. 워낙 기준이 깡깡하시다 보니까. 하지만 그만큼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영상은 광고 영상은 아니에요. 광고 영상은 아니고 제가 그래도 제품이 만들어진 중간중간에 많은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과연 이 제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준대. 그런 거 없으니까 광고 영상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 제품을 사용된 원료 레시피 그리고 포장 및 배송 방법 이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볼 건데요.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고르실 때 이런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포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새벽 유산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개념 아주 특이한 컨셉인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새벽 유산균이라는 건 저희가 만났던 원료 그리고 제조에 관련된 분들과 저희가 일 년 동안 고민해서 찾은 해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답? 한 달 분을 세 병으로 나누면 뭐가 더 좋은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동안 온도에 영향을 받으면 유산균은 죽는데요. 그래서 유산균은 최대한 냉장 보관을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냉장 배송되는 제품을 추천드리고 유산균을 드실 때도 냉장 보관하면서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유산균 전용 용기로 된 제품을 고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유산균 전용 용기에 담아두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아무리 전용 용기라고 해도 투입된 생균에 죽는 영향이 미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장 보관이 중요한데 이게 또 고객 입장에서 보면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냉장 보관이 좋은데 매번 먹을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3병 나누신 거예요? 2병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1병은 상온에서 먹어라? 네, 맞아요. 저희가 유산균 원료사에 연구된 데이터를 보니까 초기에 기간 동안에는 유산균이 온도가 조금 변해도 크게 그 균수가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봉 안 한 거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드시는 1병만 개봉하셔서 편한 곳에 꺼내놓고 드시면 가장 베스트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프로바이오텍스의 이상적인 보관과 섭취 편의성까지 잡은 이건 저주 설득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 이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이런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겠다 하셨거든요. 그때도 좀 놀랐었습니다. 결국 3병 중에 1병은 실온, 상온에 두고 먹고 나머지 2병은 냉장고에. 뭐 집에 1병 두고 사무실에 1병 두고 나머지 1병은 냉장고에.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죠. 이런 개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먹을 만큼 실온 보관하면서 먹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하고. 그런데 이게 소비자가 받기 전까지 냉장이 좀 완벽하게 되나요? 네, 물론이죠. 권기남님께서는 항상 냉장 유통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품 생산부터 포장, 보관, 그리고 고객님들께 가는 배송까지 전 과정을 콜드체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온과 냉장의 장점을 믹스한 제품이 레디웰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료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회사에서 만든 어떤 균주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같은 균주라도 어떤 회사가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는 유산균 균주의 정확한 이름까지 알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시중에 파는 유산균들은 균주가 어떤 거인지만 있지 정확한 뒤에 명칭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없죠. 그래서 저희 제품 상세 정보 원료명을 보시면 영문과 숫자로 되어 있는 고유 코드 번호까지 다 기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균주명들이 저희 제품의 우측 측면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에 균주 정확한 명칭까지 다 기재를 했고 그만큼 좋은 원료를 쓰고 자신이 있으니까 공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균주들이 세계 3대 균주사, 3대 원료사 중에 하나인 단위수코 균주를 썼고요. 가장 좋은 등급의 프리미엄 하와유 브랜드의 균주를 사용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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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일반 소비자분들이 듣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세계 3대 균주사라고 해서 다 좋은 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벤츠에도 S 클래스, E 클래스, C 클래스가 있듯이 유명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사라고 해도 그 안에 원료 등급이 있다. 레디엘 제품에는 높은 등급의 균주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은 S 클래스급 원료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이 다 나와서까지 건기남님께 트레이닝을 직원분들이 조금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건기남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좋은 원료사의 균주라고 해도 높은 등급의 원료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저희 레디엘은 첫 제품 출시임에도 높은 등급의 프리미엄 원료를 제공받았고 그리고 하와유 균주를 쓸 때도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춤 배합으로 해서 저희가 하와유 로고까지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받았어요. 하와유 로고 사용 정식 계약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왜 자 여튼 이 다니스코 원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레디엘 제품에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프리미엄 원료가 사용되었고 심지어 다니스코 사의 정식 로고 사용까지 계약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레시피 말씀드려야겠네요. 왜 자꾸 책임을 진행하시려고 하냐고 빨리 저희 제품 좋은 제품인 거 소개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앞섰나 봅니다. 그러면 레시피 살펴볼게요. 우선 저희 레시피는 검기남의 유산균 고르는 공식에 잘 부합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균주들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혼합 10종, 17종의 유산균이 아니라 정확하게 락토바실러스균 4종, 비피더스균 4종 해서 총 8종의 균주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검기남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최강 유산균, 최강 효과 비피더스균이 50%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명인 밸런스라는 이름에도 딱 맞는 균형 있는 레시피가 되었습니다. 야 근데 다니스코 원료 중에서도 프리미엄급 원료를 사용했는데 비피더스마저 절반 정도면 이거는 원료값 자체가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처음에는 이 레시피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또 잠깐 하긴 했었어요. 특히 유산균보다 몇 배나 비싼 비피더스균이 50% 정도 들어가니까 원료값만 해도 굉장히 비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균줄을 섞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너무 합리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품 가격 들었을 때 요즘에 비피더스균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면서 비피더스 100% 제품 이러면서 한 달분 4, 5만원 이렇게 파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여튼 이 레디엘 제품은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고르게 들어있으면서 합리적인 가격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제 공식에 부합하는 다른 것들이 있나요? 네. 권기남 님은 항상 분말보다는 캡슐 그리고 캡슐 중에서도 장용 캡슐을 항상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사들이 분말로 먹어도 위산에 견디게끔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완벽하게 위산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장용 캡슐 위에서 높지 않고 장에서 높게끔 하는 장용 캡슐을 써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이 제품에도 장용 캡슐 사용했겠죠? 네. 그렇죠. 저희도 장용 캡슐을 사용했는데 저희는 조금 더 특별한 장용 캡슐이에요. 장용 캡슐이 더 특별할 게 있을까요? 네. 있죠. 보통 일반적인 장용 캡슐은 캡슐 안에 분마를 넣은 후에 그 위에 장용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코팅제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유산균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 끝에 이미 한 번 캡슐에 코팅이 되어 있고 그 캡슐 안에 분마를 넣음으로써 추가적인 코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죽는 유산균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이야. 대체 유산균을 얼마나 살려보내시려고? 자. 맞습니다. 장용 캡슐은 캡슐 겉부분에 장용 코팅을 하면서 열이 발생해서 좀 일부가 죽어요. 유산균, 비피더스균 일부가 죽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을 캡슐 안에 넣기 전에 캡슐을 미리 코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달 분을 세 병으로 나눠서 유산균을 더 살리는 거에 이어서 굉장히 이분들 정말 유산균 살려내는데 진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최대한 많은 균의 장까지 오래 살아서 최대한 많이 효과를 보는 거. 그래서 저희가 레디웰에 이러한 진심이 고객분들께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품질도 다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었는데 이번에 레디웰에서 만든 이 새벽 유산균은 그걸 좀 뛰어넘는 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시피, 포장, 사용된 원료 다 봤는데요. 이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드시고 계신 분이라도 한 번쯤 이 제품을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하셨는데 이벤트 안 하세요? 이벤트 하고 있죠. 저희 레디웰 공식몰에서 런칭 기념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 말고 건기남 구독자들 위한 이벤트 없나요? 당연히 준비해왔죠. 오늘부터 일주일간 저희 제품 저희 공식몰에서 구매해 주시고 나서 저희 배송 메시지 란 있잖아요. 배송 메시지 란에 건기남 이벤트 참여 건기남 이벤트 참여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12일치 한 병을 더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는 건기남 구독자분들은 총 4병 그래서 40일치를 받아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주일이에요? 네 1주일이에요. 1년을 해주세요. 1년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1년 안 돼요 1년? 어쨌든 1년간 저희 구독자분들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레디웰 홈페이지에서 제품 구매하시고 꼭 요청사항에다가 건기남 이벤트 참여라고 써주시면 1년간 항병 공짜 자 마지막으로 좀 더 제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이렇게 건기남 채널에 나와서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정말 진심을 담아서 최대한 많은 균을 많은 분들이 또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좋은 제품 만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기남 채널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맞나? 처음 멘트 해봐가지고 다시 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레디웰 프로바이오틱스 밸런스 제품 알아봤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레디웰 홈페이지 아니면 저희 댓글 아니면 건기남 닷컴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니면 이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레디웰 브랜드에서는 균주 위주의 프리미엄 균주 위주의 제품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신생 브랜드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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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